할 말이 뭐야? 어?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사실 얘기하라며 뭐? 얘기하라며 할 말 있으면 하라며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근데 왜 피해? 근데 왜 너는 말 안 해?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잘못? 어?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봤어 너네 나 빼고 로드샵에서 먼저 모인 것도 나 따돌리고 PC방에서 모인 것도 다 안다고 아니 이게 따돌리는 게 아니고 애들은 뭐 이런 짓을 시켜가지고